꼬쌩이 도필 불쾌 케미컬 엑스 예암쥬 상점팩 미쳐가지고 공포 공포 네크로노미콘 갑 대단원 갑 공포 엘리트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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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비 배 병번개 병번개 저거 또플갱어 의심 동의하지 않는다 아 꼬챙이 때렸어야 했는데 생각하겠다 그래도 뭐 틱샷 걔도 마렵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라임 딱 돼 옙 폭추가 난가 아드가 난가 폭스불캣 폭스도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형질 포도라 포도라 꼴랑 내장 보는거 너무 곱자노 왜 형질로 합시다 네크로 노미곤 포도라 제비가 두꺼운 스타일 되게는 완전 좋은데 쟤 또 얇은데 쟤 또 그다지 포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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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색 포도라 허어어억 으어어 포도라 포도라 Chuck 걔어어어어억 뒤팟 포도라 아이 미 Herz 북한 로블라ete 해üst 역 고 참 어어어 이거 ㅅ 가만히 갔네. 가자. 가. 자. 오도도독. 죽 장면. 고기야. 소드마스터 사일런토. 가. 가운데꺼부터 줬어야 되는데. 코스트 한개는 써도 된다. 휴우. 유아. 휴우. 야. 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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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원 장난. 똥숭 똥숭 집어야되나? 잘 모르겠네 단서신경 나올거면 똥숭도 좋긴한데 와우 내 꼬로미 꼬챙이 뒤져 펜촉 왜 형질 멤버십 카드야? 뭔가 잘못됐다 이상한 게임이야 발 놀림 사야되나? 발 놀림 사야되나? 열 내 꼬로미 꼬챙이 너무 좋고 방금 죽었잖아 어 태배를 인정하십쇼 다른 포켓몬 데리고 오는거봐 공격 공격 놀림 아 시원하다 불퀴 하나 더 아 x카드 집기도 미션에 있네 아 왜 코스트 안 나왔어 집에 돈이 없네 외형집 고개? 이고개? 생존자 필요없나 일단 들고있자 버리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 이고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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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숭 똥하 반수신경 뽑을 수 있을까 정혼돈 정혼돈 전등 전략가 략가뜨면 똥숭은 필요없어지는데 정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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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주머니에 넣었다 먹어야 돼? 아이고 송이 아까진 이거는 어렵네 그래도 무력화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학땜에 좀 안깝기는데 불쾌로 충분히 약화 걸 수 있을 것 같고 덥다 덥다 particular manual 와서 끄적이 다 wier 에어 도나? 불쾌해 다 까고 도는지 볼까? 돌긴 도엔 돌긴 도엔 좀 이상하게 도는데 똥중때메 똥중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돌았다 두장이 많네 두장이 아무튼 에 뭐 돌면 되지 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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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방 창방 되게 빨리 잡겠다 첫 턴에 창 잡고 두 번째 턴에 방패 잡으면 되겠네 하하 다음 회부터 잡야겠네 다음 회부터 잡야겠네 다음 회부터 잡야겠네 안녕하세요 심장 잡을 수 있나? 귀신 포션까지 있으니까 잡긴 잡겠다 연탄은 불쾌로 막으면 되고 단탄은 유령을 막고 저 수많은 코스트를 다 날리니까 너무 아깝네 연탄은 불쾌로 막히는 불쾌로 막히는 불쾌 연탄은 불쾌로 막히는 불쾌로 막히는 불쾌 아 지금 없네 인공물 깔 게 없네 그래도 폭주 불쾌 할걸 인공물 깔 게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었습니다. 영웅욕 왔넘 고대 마법사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 뚫어불어서 팀샤 전투당 32딜 617딜 편지칼 408딜 유리칼보다 센 편지칼 외형젤 445골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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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